아 작은 항구 앞에서 섬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각도가 괜찮게 나온 후에 자 가볼까 너부터 출발해 납시대를 휴대폰 영상도 가자 너부터 출발해 봐 내가 도와줄게 일단 리시를 차 리시를 차 리시 발에다 아무 발에나 차도 돼 그냥 편하게 차도 돼 그렇지 오케이 자 그거 들고 와 이거 하고 들고 와 괜찮아 들고 와 아무렇게 하나 줘야 돼 양쪽은 양쪽은 그거 들고 와야지 통 여기 앉아 통 앞에다 놓고 아니 저 앞에다 놓고 더 앞에 더 들고 가 아니 이리 와 더 깊이 그냥 올라타면 돼 그냥 앉아서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걸터 앉아 그냥 처음에 걸터 앉아 엉덩이 가운데 엉덩이 가운데 완전히 가운데 양쪽으로 발을 걸터 앉으라고 엉덩이 가운데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나도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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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찾았다. 진짜.. 네 네 네 하하. 이itating. 하하 Wochen을 했어요. 고마워요. 흥고전하여 섬으로 출발합니다 뒤로 살짝 저어봐 뒤로 방향 바꿀 때 반대로 반대로 먼저 가 앞으로 저 섬을 보고 곧장 가면 돼 왼쪽을 뒤로 살짝 저어줘 봐 왼쪽을 뒤로 살짝 그렇지 살짝만 중심 잡아가면서 오케이 이제 오른쪽 저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오케이 왼쪽 뒤로 살짝 오른쪽 앞으로 아 이제 앞으로 오케이 가 가 쉽지가 않지 자 저 작은 섬으로 먼저 가자고 저 앞에 아냐 좀 떨어져 있어 여기서 보니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갑시다 섬 투어 먼저 나가 나가 지금 사진 찍지마 나가 항구 앞에서 멈추는 거 멈추는 거 아니야 가능한 한 항구 입구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돼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긴 우염 지역이야 빨리 벗어나야 돼 섬으로 가자 섬으로 가자 아 이것도 되긴 해 니가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 세 벗어나 나 정말 너무 당 rest 왼쪽으로 가. 왼쪽으로. 섬의 왼쪽. 일단 섬 정면으로 가. 섬의 정면으로. 아, 가운데로. 아니, 그냥 가. 계속. 가면 돼. 가. 섬의 정면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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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